바다에 빠진 한 10대가 해경이 설치한 긴급구조벨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영도대교 인근에서 16살 A군이 바다에 빠진 것을 행인이 발견해 인근에 설치된 긴급구조벨을 눌렀고 해경구조대원이 알람을 듣고 출동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긴급구조벨은 지난해 1월 부산 해경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치로 바닷가 근처에 설치돼 벨을 누르면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즉시 구조대에 전파됩니다.